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재명 하반기 우는 좀 어때요? 너무 기대되는 게 이제 양념은 7월이 되겠지만 금년에는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음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5월도 좀 이슈가 되시고 많이 시끄러우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정월보다 지금이 좋다고 보고 있고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분이 계묘생이기 때문에 환갑이시거든 어제보단 오늘, 오늘보단 내일, 내일보단 다음달, 다음달보단 내년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대표님 운이 갈수록 상승이 될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파이팅! 계속 몰매를 막고 계속 시끄러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 밑에서도, 주변에서도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이슈가 되고 뭐 해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개인적인 운세는 굉장히 좋아진다 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여름까지 가버리면 더 좋아 힘내십시오 파이팅! 그럼 아멘